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완전 거지같은 남편이 개 찌질하게 매달렸지만 결국에 응징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편이 남긴 유튜브 댓글에 소름도 닿아서 이혼 통보했어요. 그러자 개 찌질하게 울고불고 매달리는데 어림없다 이 새끼야. 이미 늦었어. 넌 끝났다고 꺼져. 원제 남편의 유튜브 댓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남편은 39살 그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식은 내년 초반에 하기로 하고 준비 중인데요. 아니지 준비 중에 있다가 다 엎었는데요. 그리고 없는 김에 이렇게 글 써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연애만 할 땐 잘 몰랐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이 남자 뭔가 좀 이상해요. 일단 생활 패턴이 너무 그지같아.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또 오래 합니다. 그리고 게임 시작되기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걸 아실거에요. 유튜브를 켜면 처음에 딱 나오는 그 홈 화면 있죠. 여기는 보통 그전에 자신이 봤던거랑 비슷한 그런 알고리즘 뭐 그런 것들이 딱딱 뜨잖아요. 근데 홀깃 보니까 이 남자는 죄다 뭐 걸그룹 직캠 이런게 뜨길래 대체 평소 나 몰래 뭘 저렇게 보는걸까 궁금해지더라구요. 그래서 하루는 저 혼자 쉬는 날에 남편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로그인이 안되면 어쩌지 했는데 헐 괴란 기호였더군요. 그냥 자동 로그인이 돼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 남자의 유튜브 시청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전부 다 무슨 야구장 치어리더, 걸그룹 직캠, 그리고 헐벗은 여자 유튜버들 룩북같은거 있죠. 옷 갈아입고 하는거 속옷입고 그런거 구독한게 엄청나게 많은거에요. 수십개야. 솔직히 그래요. 여자로서 또 아내로서 너무 기분 나빴지만 그래도 이 구독하는 이런게 불법은 아니니까 이따만 해도 그냥 아이고 이 한심한 인간아 도대체 왜 이러고 사는거니 뭐 대충 이정도의 감정만 느꼈는데요. 진짜 큰 문제는 이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 남자가 남긴 댓글을 보게 됐는데요. 하 이런 미친 이거는 진짜 기분 나쁜걸 넘어가지고 소름이 쫙 올라오더라구요. 아래에 사진 첨부합니다. 여하튼 너무 그지같아가지고 못참고 바로 이 인간에게 연락을 했죠. 야 니가 보는 유튜브 시청기록 내가 다 봤다 이거 다 뭐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자기는 그런거 나는 그런거 본적 없어!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어요. 차라리 미안하다 콩콩아 미안해! 이렇게 말하고 말지 얼마나 찌질한지 여하튼 말이 안통해서 사진을 찍어 톡으로 보내니까 이 그지같은 인간이 되레 지가 더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냥 어 그래 우리 갈라서자 이렇게 말하고 바로 차단했죠. 그길로 짐 싸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지도 뭐 처음엔 편하고 좋은지 한 이틀은 연락이 없대요? 그랬는데 바로 어제부터 정말 미친듯이 회사 전화면 공중전화는 물론이고 그기야 지 친구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찌질해! 더 싫고 더 소름돋아요. 저요 이 새끼랑 안 살겁니다. 무조건 이혼할거에요. 여기서 끝낼겁니다. 사실 그동안 제 나름 불만이 되게 많았던게 관계를 하려고 해도 맨날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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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에 만나봐야 한 번 두 번 이것도요 제가 타이르고 막 싸우고 그렇게 겨우 한 번 하는거에요. 진짜 그렇잖아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자존심이 팍 상하는데 거기다 일주일 전에는 야동이 대량으로 들어가있는 USB를 들켰고 저요? 그래요. 이때도 그렇게 크게 뭐라 하지 않고 그냥 참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정말 참기 힘들어요. 아니 못참죠. 이거 못참아요. 거기다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그지같은 태도들 이 새끼는 진짜 답이 없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낼건데 그전에 한가지 궁금해서요. 도대체 왜 이러는걸까요? 사진 야 니가 집에 있는 PC로 로그인하면 내 폰에 딱 뜨는데 어? 내 컴퓨터 천만지지 말고 그냥 나가라. 남의 거 뒤지지 말고 알았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알도 모르는 소리하고 있네. 남자의 이상형은 항상 새로운 여자야. 제일 예쁜 여자가 처음 보는 여자라고. 어? 아무리 이뻐봤자 그거 얼마 못간다. 어? 남자 30대 후반 되면 대부분 저렇게 돼. 어? 항상 신선한 자격도 줄어들고 마누라 그거 맨날 보는 사람인데 어? 되겠냐 그게? 어? 그냥 쉬고 자유로운 게 더 좋은 거야.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원래 그래. 그리고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어? 더 원하면 원했지. 줄어들진 않아. 꼼꼼아 차단 한 번만 풀어줘. 아니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이고? 미안하다 내가. 왜 그래? 나 너무 힘들어. 야 너도 힘들지 않냐? 도대체 왜 그러는데? 좋게 풀 수 있는 거잖아. 이제 그만 마음 풀고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오빠 괴롭다. 정말 같이 잘 살자고 하는 마음은 같지 않냐? 정량 이렇게 해야 기분이 나아지는 건가? 어? 그런 건가? 오빠가 미안하다. 차단한 친구와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내 친구가 보낸 거예요. 남편 친구가. 꼼꼼이가 힘들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봐달라고 합니다. 정신 차렸대요. 제수 씨.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기분 나아지는 건데 뭐든지 시키는 거 다 할게. 부탁이다 꼼꼼아. 오빠가 그래도 네 남편 아이가 아이씨 우리가 남이다. 어? 미안하다 정말. 댓글 1번. 컴퓨터 차 만지지 말고 그냥 나가라는 말에서 진짜 일말의 미련까지 다 떨어지는 느낌이야. 이거 어떻게 살아? 이혼해야지. 대댓글. 저도 그래요. 다른 것도 다 그지 같고 그렇게 보지만 여기서 정래미가 뚝 떨어집니다. 어우 너무 싫어. 이딴 게 남편이라니. 2번. 남편인가? 아니면 비슷한 놈인가? 그래요.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져라. 그런데 이건 알아도 너도 똑같은 거야. 남의 사생활 들추는 인간은 기본 인성이 바닥인 거지. 그러는 너는 뭐 좋은 사람인 줄 아냐? 옛날에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에 있어. 남편 사생활 여기다 까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살림 좀 나아졌냐? 얼마나 지능이 떨어지면 지 얼굴에 침을 쳐 뱉을까? 어이그. 참고로 이 댓글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뿌려져 있어요. 나머지는 생략한 겁니다. 3번. 너 뭐야? 혹시 남편이냐? 너 같은 놈 데리고 사는 여자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사는 걸까? 아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분명 한국말 모르겠지? 꺼져. 2번. 끌 끌 끌. 친구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꽁꽁히 정신 차렸대요. 아우 요즘 초딩들도 안 할 깃지질한 짓거리를 하고 있네. 그래도 쓴이가 제정신이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댓글. 그러게요. 그냥 9살짜리 어린아이도 아니고 39살이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나는 더 충격이야. 댓글보다. 3번. 가끔 유튜브 보면 저런 저급한 댓글이 보여서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다는 걸까? 했더니 이제 알겠네. 그냥 쉰내 나는 늙은 것들이 저러고 있었던 거야. 아우 찌질해. 4번. 그래 뭐 지 입장에서 하닥하닥 급한 건 알겠는데 친구까지 동원해가지고 연락을 해대는 꼬라지를 보니까 지 직성대로 안 되면 그냥 절대 못 견디고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딱 보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저렇게 빈다고 그냥 한번 봐주고 넘어가버리면 저 인간은 또 자기 직성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또 저럴 거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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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아무리 잡고 싶고 이혼 위기가 찾아와도 그래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면이 있으니까 나중에 나 때문에 마누라가 집을 나간 거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이 그냥 야동 거 하나 걸렸는데 지 혼자 쳐 삐져가지고 집을 나가더라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말하고 쓴 일을 나쁜 년으로 만들겠죠. 자기 면은 절대 안 죽일 놈이야. 오케이? 5번. 그래 뭐 보는 것까진 그렇다 치겠지만 구독에다 댓글도 저런 거지같은 주적까지 싸는 거 같은 남자끼리로도 걸을 수준입니다. 반드시 버리세요. 6번 나는 유튜브 달린 댓글보다 지 컴퓨터 처음 만지지 말고 그냥 나가라는 말이 더 싫어요. 그냥 내가 잠깐 미쳤나봐. 미안해.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생각을 해볼 그런 일말의 여지가 있을 텐데 말이지. 저 교지같은 말본세랑 태도에 오만정 다 떨어지겠네. 사람의 하나를 보면 그 나머지 열을 다 안다고 저렇게 나오는 남자랑은 절대 살아선 안 되는 거예요. 7번 구삼 닥디슨이 친구야 너희 남편 지가 원하는 새로운 여자 찾아 떠나라고 해. 알맹이 없는 욕짓거리 댓글만 봐도 숙고를 할 판인데 새로운 여자 우는 애 가면서 자기 마누라 깔고 보는 새끼랑 무슨 백년 해로를 하겠니? 벌써부터 정력 딸려가지고 밥일도 못하는 놈이 주둥이는 청산유수네. 8번 와 씨 이게 뭐야 쓴이 남편 말투 싫어해요? 진심 개틀딱 같아 소름 돋는데 아니 도대체 결혼을 왜 한 거야? 완전 부자라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닿게 해준 건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9번 남자의 진심을 알아버렸는데 이래가지고 같이 살긴 힘들죠. 매일 보는 사람이고 전혀 신선하지도 자극적이도 않은 게 누구겠어요? 안 그래요? 게다가 뭐 아무리 이뻐도 소용이 없다고? 이거는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건데 그렇다면 뭐야? 쓴이가 주기적으로 다른 여자로 변신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야 뭐야? 해리포터야?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면 같이 살고 싶을까요? 저딴 사상을 가진 거지같은 인간 따위와? 댓글만 저렇고 뭐 현실은 마누라한테 막 덤비는 그런 남자였으면 또 모르겠어. 현실도 그래 한 달에 겨우 한 번 한다면서요? 저 남자는 늘 새로운 자극 새로운 여자만 꿈꾸는데 네 맞아요 안 돼요 이건 그냥 지금 버리고 당장 이혼하세요? 알겠나요? 참 이상하죠 그냥 그래 뭐 잘못을 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칩시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들켰으면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저렇게 적반하자고 나오다가 일 키우고 거지같은 꼴을 당하죠 꼬십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